맹공이 올챙이들 자원봉사자들이 야행성 맹공이를 잡아서 서식지를 옮기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던 중 특이한 녀석이 발견됐습니다. 뭔데요? 처음에 잡을 땐 몰랐는데 잡고 나서 보니까 다리가 한 개가 더 붙어있는 거예요. 지난 23일 이 수로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바로 이 맹공이입니다. 한눈에 봐도 뭔가 어색한 앞다리가 보이죠. 한쪽에 두 개의 다리가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기형 맹공이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기형 맹공이가 나타난 원인이 이 공원의 과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가 70년대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던 미군부대가 인근에 있고요. 그 이후에 한국부대가 사용을 했고요. 공원은 20년 넘게 주한미군 기지로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이곳에 맹독성 폐기물이 버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해에야 환경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원 일부 지역에선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24배까지 검출되기도 했는데요. 심각하네요. 기형 맹공이까지 발견이 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죠. 환경이 그 정도로 되면 사람이 산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잖아요. 있을 수도 없지. 저는 기형이 나오면은. 기형 맹공이는 정말 오염에 의한 것일까? 다리에서 기형이 나타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폴루션에 의해서 나타나는 예가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양서류가 오염에 민감한 환경지표종이죠. 외국에서도 환경 변화에 의한 기형이 많다고 하는데요. 도련벨인 개체가 나타난다는 뜻은 사람도 그런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이런 경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섭네요. 시민들은 공원에 살던 300여 마리의 맹공이를 인근의 습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멸종 위기라는 맹공이 언제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맹공아 잘 가. 기형 맹공이가 터진 의혹과 불안. 그냥 지나쳐도 되는 것일까? 정확한 환경조사와 정화작업이 시급해 보입니다. 예, 대천만의 필요하겠네요. 각박해서 가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다친 사람을 봐도 신고하는 것이 이상한 이야기가 된 것일까요?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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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다가오던 보행자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행위는 충격이 컸는지 일어서지조차 못하는데요. 아이고 완전히 깔려버렸어.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서 보행자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그대로 달아나버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양심 없는 뺑소니 사고의 피의자는 결국 다음날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던 그 순간 약 5미터 거리에 한 남성이 있습니다. 사고가 난 쪽을 쳐다보지만 무심히 휴대전화만 만질 뿐입니다. 심지어 뒤이어 등장한 이 사람 피해자의 바로 옆을 지나가면서도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몰랐던 걸까요? 너무 외네요. 배턱 사령을 당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런 말을 했죠. 새 사람한테 구절을 요청했는데 피해자는 시각장애 3급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왼쪽 다리가 부러져서 움직일 수도 없었기 때문에 도움이 절실했다고 하는데요. 개방성 골절이라든지 내부출혈이라든지 이런 게 동반된 상황이었으면 40분이란 시간이 아니라 그것보다 짧은 시간 안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사고가 난 지 약 40분이 지나서야 한 시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각박해진 인신 이건 사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작년 뺑소니 사고 목격자의 신고율은 겨우 4%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내가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꺼리하는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진술만 간단하게 듣고 그렇게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간혹 와서 진술 받을 때는 극히 드물죠.